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? 3년대 서울로 입격하자. 알았지? 우리 식구들 다들 기도해! 야, 쟤 또 잤나? 저런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서 우리 파축을 벌 거야. 저도 만화 좋아해요. 오빠가? 네. 맨날 개패듯이 때려요.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? 너 뭐야! 너 뭐야! 미안하다, 말도 안 하냐? 너 나 좋아한다고 했잖아. 아, 근데 왜 이래, 이제? 내가 원한 거 아니야! 나 공격한 거 아니야! 너 말이야! 아아악! 자기를 좋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.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.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. 14살의 운이의日常가 세상이 생활 속에서 세상을 많이 만나고 세상의 마음을 들여서 세상의 마음을 들여있다. 선생님, 제 삶도 언제가 빛이 날까요? 八鳥